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놀러왔다가 현금 500만 원이든 명품 가방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일이 꽤 놀랍습니다. 저 가방에 그리고 현금까지 있었는데 꽤 빠른 시간에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500만 원하고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고가품 가방이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저걸 잃어버리고 나서 11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했거든요. 11시간이 지났으면 상당히 어떤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도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산망에 저게 분실물로 이미 신고가 돼 있었던 거예요. 습득물로 현금도 고스란히 다 있고 그래서 신고하고 나서 50분 만에 주인을 고스란히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방도 가방이지만 물론 저게 정상적인 건데 워낙 안 그런 나라나 혹은 시민의식을 가진 지역 혹은 국가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도 꽤 시민의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칭찬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하나 했었어요. 러시아 관광객이 300만 원 든 지갑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됐는데 이것도 다시 소환이 좀 되고 있고요. 러시아 관광객이 300만 원 든 지갑을 잃어버려서 우리나라 경찰 파출소로 신고하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할까 걱정했는데 마침 그 파출소에 러시아어 특채 경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대화가 통했고 그 경찰관이 수배를 해보니까 한 버스 기사분이 300만 원 든 지갑을 발견하고 원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바로 지갑을 찾아주고 관광객은 감격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에 참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좀 드높인 계기가 돼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